네 지금 군이 위치한 오늘 4월 6일입니다. 우리 판도님하고 관수님 난리 났어 지금 자기 망태기들. 망태기 지금 두 망태기거든요. A망태기 B망태기 이거 지금 둘이서 합친건데 이거 장난 아니다 지금. 아침에 왔는데 지금 오후 한두시인데 지금 막 떼고기 잡았어요. 지금 터졌네. 와 난낚시입니다. 군이 위치한의 한 포인트입니다. 이 포인트 저 포인트 다 터진게 아니라 터진 포인트가 있습니다. 아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. 4월 6일. 막 기분 업돼갖고 치유사인데 보내왔어요. 와 대박이다. 그 창아 좌우로 다섯 여섯 일곱 명이 앉았는데 전부 다 지금 곡이 나오네요. 낮에 실시간으로 나옵니다.